안녕하세요 이친자의 신일섭입니다 이토록 친미한 투자자 제가 요즘에 이친자가 유행을 해서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친자가 시청률이 잘 나오면 저희 이친자도 시청률이 잘 나오겠죠 구독자 수가 많아지겠죠 오늘 첫 종목은 윙스탑입니다 윙스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윙스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매장이 몇 개 되질 않아요 저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저는 초기에 먹어봤습니다 그 강남역에 생겼는데 바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 지금 매장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오픈런을 싫어하거든요 요즘에 뭐 지금 그 파이브 가이즈도 생기고 막 그 일했을 때 처음에 고든 램지 버거도 그러고 첫날에 가서 그 골목길에서 서있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달이 좋겠다 배달비가 그때 비쌌거든요 그래가지고 4,000원인가 4,800원인가 배달비를 내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개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치킨 먹을 때 처음에 딱 손이 가는 게 닭다리고 만약에 다리를 두 개 먹는 데는 진짜 양아치로 몰리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가슴살 먹고 이거 사실 날개랑 목 그러니까 목보다는 솔직히 날개가 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가지 먹는 사람은 솔직히 못 봤거든요 모가지는 그 날개가 거의 하위입니다 하위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날개를 메인으로 해서 저 치킨이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킨의 나라 아닙니까 치킨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미국 감성으로 어쨌든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강남역도 그래가지고 될까 싶었는데 이 CEO가 나와서 한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200호점을 빠른 시일 내에 출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굉장히 빠른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윙스탑이 강남역에 큰 매장 내고 나서 매장을 보니까 약간 쇼빈쇼 형태로 되게 조그만 걸로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쫄았나? 어쨌든 전략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윙스탑이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스타그램을 구경해 볼까요? 인스타그램이 일단 우리나라 거 팔로우 볼까요? 우리나라 거 팔로우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팔로우가 2173명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연예인도 아니고 반년인도 아니에요 자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도 이 정도는 훨씬 넘죠 2173명 너무 작고요 9가지 플레이버가 있는데 이게 원래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9가지 플레이버만 들어갔거든요 이게 제가 먹어도 그런데 저는 많이 먹긴 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너무 살이 없어요 날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저기 배 부르기 먹으려면 날개를 20개 이상 먹어야 돼요 그게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뭐 여기 요즘에 보니까 그때 없었는데 버거도 나오고 그때 어니어링은 있었던 거 같은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볼 같은 것도 나온 거 같네요 지금 윙스탑의 원래 그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팔로워 꽤 됩니다 70만 앞두고 있죠 69만 9천명입니다 그리고 자 얘네는 이 원래 그 인스타는 보시면은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인스타는 완전 그냥 다 음식 사진이에요 음식 사진 근데 얘네는 뭔가 그쵸 자기가 협업하는 지금 이 NBA 농구 선수랑 해가지고 이 SNS로 약간 입소문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콜라보도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SNS에서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미술관 전시회 같은데 그 하딩이 전시되어 있네요 자 이런 약간 재밌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윙스탑이 그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생각해봐서 가맹점을 열고 싶은 가게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겠죠 가맹점을 굉장히 열고 싶을 만큼 문턱이 애매하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가맹점을 차리려는 사업주한테 그래서 요즘에 프랜차이즈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타코벨입니다 타코벨이 7900개 매장이 있는데 돈이 제일 저렴하게는 576k 달러부터 3.4밀리언 달러까지 지금 소요가 돼요 처음에 창업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코벨이 창업비용이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 타코벨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타코벨은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치콜레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콜레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씨가 치콜레 맨날 먹고 싶다고 해서 치콜레라고 치폴레 공식 계정을 바꾸는 어떤 일도 있었지만 그 정도 샤라운만 해줄 뿐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파파이스가 두 번째입니다 파파이스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드네요 창업비용이 매장이 3851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무조건 낮다고 뭐 많은 건 아닌데 일단 매장 수가 증명해 주는 건 있죠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적당하고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도 좋아해야 이 매장 수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죠 파파이스도 거의 4천 개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뭐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뭐 미국 주부들이 막 일상 올리고 뭐 놀러가서 뭐 놀러간 거 막 블로그나 SNS 올리잖아요 봤더니 이 저지앤 그 마이크 서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지하철 있죠 지하철 서브웨이보다 품질이 좋다고 글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먹어보지 못해 가지고 증명이 안 돼서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증명이 되겠죠 훨씬 신선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거를 또 서브웨이를 뭐 전국 지점을 다 뭐 여러 번 다니고 횟수가 많아야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20번은 갔거든요 한 매장 세 군데 정도 한 1년 정도 사이에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이른 시간에 갔기도 했는데 점심 전에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양상추가 너무 퍼져 있었어요 제키앤마이크스 서브는 굉장히 뭐 신선한가 봐요 하여튼 댓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2402개 매장이 있고요 194K에서 955K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사위는 여기 보면 햄버거 표시가 1,2,3 위에 있는데 이게 다 먹는 거란 얘기죠 근데 사위에 박스가 나옵니다 이 UPS도 차릴 수가 있어요 UPS 우리나라에 UPS 이거 차 가끔 지나가는 거 봤는데 보셨죠? 검은 봉고차인데 UPS 마크 있더라고요 이게 택배회사인데 이게 5,464개나 있습니다 택배회사니까 곳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Investment Required가 122K에서 508K 달러 정도 들고요 5위는 던킨이네요 이게 던킨에서 이 밑에 도너츠 자 없어지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때 던킨 도너츠였잖아요 도너츠 없어진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칸이 작아서 도너츠 뺀 게 아니에요 이 던킨하고 밑에 핑크색 도너츠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던킨 도너츠가 어렸을 때만큼 그 맛이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 던킨이 도너츠가 어느 때부터 맛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받기 시작하니까 도너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력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냥 던킨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쨌든 던킨 브랜드가 매장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12,957개입니다 얘네가 438K에서 1.8밀리언 달러 정도 들이면 창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6위에 정말 의외의 저기가 등장합니다 얘는 뭐 따로 마크도 없네요 자 쿠몬이죠 쿠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빨간펜 눈높이 수확 구몬 수확 한 번씩 다 하얘지 않았어요? 이게 무려 26,527개나 있어요 이게 67K에서 146K 정도 들거든요 쿠몬, 쿠몬 뭔가 쿠로미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본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몬 수확 배우시는 분들 당연히 우리나라 거 같죠 일본에 구몬이라는 수확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수확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이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인가 딸인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문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매일 풀게 했습니다 그게 구몬 수확의 적입니다 시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미국 내 프랜차이즈인데 유일하게 미국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요 비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 쪽 프랜차이즈는 유일하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7위도 특이한 겁니다 여기 망치가 있죠 에이스 하드웨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그 뚝딱뚝딱 하라고 부인이 이케아에서 사주면은 이제 잘못 꼈다가 아시죠 의자 헤드 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설명서 보고 그거 다 푸느라고 이제 화딱 지나가지고 망시다 다 던지고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도 즉 주택조차도 목재고 원래 만드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그 뚝딱뚝딱 그 맥가이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스 하드웨어 같은 이런 이 자재 창고 이런 것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5746개 있고 252K에서 2.1밀리언 달러면은 어 저기 저기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윙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윙스탑으로 바로 가죠 이게 10위의 윙스탑이 걸쳐 있습니다 1873개 자 지금 타코벨을 보면은 7900개가 있고요 그리고 파파이스가 3851개고 던킨은 무려 12957개가 있죠 그런데 윙스탑은 이제 1873개 이거를 얼마 생긴지 얼마 안 된 역사를 따지면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던킨만큼 생긴다면은 10배도 10배를 성장할 수 있어요 315K에서 948K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싼 거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점이 너도 나도 편의점 창업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이 출혈 경쟁을 벌여서 뭐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에는 우리나라는 하도 그 땅덩어리도 좁은데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응원해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진입 장병이 낮아요 81887개 개수로는 지금 제일 많아 보입니다 지금 20위 안에서 개수가 제일 많아요 세븐일이븐이 제일 많고 125K에서 1.3밀리언 달러면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윈스탑이 성장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1위부터 5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성장성 순이에요 성장성 순 지금 현재 윈스탑은 10위에 걸쳐 있지만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0위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윈스탑의 성장성이거든요 윈스탑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5위 안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817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10위 정도니까 창업할만 하거든요 20위 안에서 절반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창업하는 사람이 매력을 느껴서 프랜차이즈를 확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요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어떤가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하고 소비자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창업하시는 분도 자기 걸 윈스탑을 먹겠지만 그 거기에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업하는 건 쉬운데 다 망해버리면은 아 그러면 차려 가지고 본사만 또 배불리고 그 얘기 나오는 거에요 또 본사랑 창업주랑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본사랑 창업주랑 싸우지 않으려면 손님이 계속 많아야 된다 인기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전에 파파이스가 있었죠 파파이스가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햄버거죠 아 파파이스가 여기서는 저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치킨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파이스가 햄버거도 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맥도날드, 버거킹, 그리고 웬디스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모르겠네요 체커스 앤 랠리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샌드위치로 나누는 건데 서브웨이가 21,147개 그리고 아까 전에 서브웨이보다 매장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지스 마이크스 이거 이 서브가 요게 지금 그 평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치킨으로 분류가 돼서 파파이스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파파이스가 2757개 윙스탑이 1534개 아까 전에는 그 1,800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집계가 늘어난 상태죠 어쨌든 2,000개가 넘지 않는 매장입니다 여기서는 KFC가 4,000개 가깝게 가장 많고요 KFC, 파파이스, 치폴레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윙스탑이 이 정도 지휘라는 거 그리고 피자회사는 도미노피자, 피자옷 이 순서고요 커피는 뭐 압도적입니다 이 지금 스타벅스가 15,450개 맥도날드보다 매장이 높고요 어 여기는 아직 던킨도너츠가 써져 있네요 여기 그림이 도넛이 안 그려져 있고 이제 커피가 그려져 있죠 커피를 이제 중심으로 바꿨다 여기 데어리퀸은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게 무중력 아이스크림 이거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그 회사죠 워렌 버핏이 옛날에 빌게이츠랑 그 자료에서 이 데어리퀸에 가서 1일 알바를 했는데 그 무중력 아이스크림이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떨어뜨려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걸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잘못 그거를 덜었는지 워렌 버핏이 거꾸로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배스킨라빈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은 윈스탑은 치킨 분야에서는 KFC의 절반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고 전체 외식 산업으로 늘려봤을 때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15,000개, 13,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10분의 1이죠 지금 10분의 1 밖에 없다 매장이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치킨 내에서도 한 5위권이고 전체 매식 산업으로 봤을 때도 매장수는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창업비용이 적정하고 그리고 아직 매장수가 적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더 클 수도 있다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윙스탑 미국 홈페이지입니다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먹으려면은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순살 6조각 이런 것도 있어요 텐더 3조각 빅플레이버 버거 버거를 먹어봐야 되거든요 버거가 버거가 만약에 좀 맛이 괜찮으면은 얘가 파이브가이즈나 뭐 셰이크셱보다는 가격이 괜찮거든요 이 버거가 근데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은 거 버거 다 비싸요 그래서 싼 거 먹으려면은 편의점 햄버거 먹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가격만으로는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자튀김이 있는데 그 제가 그 배민의 상품평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감자튀김에 대한 호평이 많았어요 지금은 요즘에 못 봤는데 제가 그 아주 초기에 극초반에 강남역 1호점 하나 했을 때 봤거든요 그때는 뭔가 그게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윙이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레이버도 굉장히 좀 어울리게 않게 생각되는 맛이에요 처음에 한국인의 입맛에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는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드로 시킨 감자튀김이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감자튀김을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윙이 그 맛을 느낄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날개는 저는 솔직히 금방 먹어서 뼈가 닿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빨이 그래서 이게 맛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왜 특이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자튀김에도 이런 소스를 여러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소스를 고르는 게 맛이거든요 저 그때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히코리 스모크 바비큐랑 망고 하바네로인가 이게 하바네로 매콤한 향이 있어서 제가 맵찔이라서 안 먹었고요 너무 특이할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인 거 먹었어요 바비큐는 밤비큐만 날 것 같아서 먹었고 어쨌든 소스를 선택하는 이 재미가 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좋아요 주가가 지금 일봉부터 볼게요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가서 하단부로 가고 있는데 윙스탑 주가가 지금 맥도날드가 그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외식 쪽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맥도날드의 생양파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맥도날드의 콜로라도 그 저기 농장 그것만 폐쇄한 게 아니고 다른 외식 그 업체들 있죠 생양파 쓰는 업체들도 다 지금 생양파를 뺐어요 근데 지금 햄버거니 뭐 치킨이니 감자튀김 이런 거 파는 업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 양파가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윙스탑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5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미국은 50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50주선 올라오고 나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도 50주선입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이 각도가 2016년에서 2022년도 오는 각도보다 지금 2023년에서 2024년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성장성을 여기 반영시킨 것 같아요 여기 단번에 이때가 2023년도 초반에 1월달 이 정도에 샀으면 그러니까 그 강남역에 들어왔을 때 맛이 드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미국에서 인기 있다 그거 생각하고 그때 샀었잖아요 지금 윙을 한 3박스를 더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150달러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45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3배가 1년 사이에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밑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 평균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라색이 살짝 이 색깔이 안 보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이트가 여기 2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20개월 선이 올라오는 지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50개월 선 상당히 멀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상승해서 지금 20개월 선 이 정도에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이게 13달러 15달러짜리였는데 450달러거든요 지금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더 클 수도 있다 1800개 매장이 나중에 18000개가 됐을 때 그쵸? 그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저기를 올리겠죠 계속 가격을 닭날개 가격에 올리면 계속 올리겠죠 그리고 닭날개만 사면 그 예를 들어 어렵잖아요 닭의 여러 부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는 닭을 통째로 매입을 한 다음에 날개를 팔고 나머지를 따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남는 것 없이 다 팔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미식축구가 더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아무리 LA다저스랑 뉴욕냥키스가 대박이 났어도 미식축구한테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래서 미식축구 볼 때 가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닭날개 그리고 맥도날드는 햄버거 전문 업체라 아무래도 햄버거 전문 업체만큼의 타격을 얘네는 받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햄버거에는 꼭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윙에는 양파를 굳이 이거를 사이드에 어니언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이드에 어니언링이 있어요 근데 사이드라서 그건 본품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햄버거는 솔직히 양파 빠지면 맛이 뭔가 빈 맛이 나버리거든요 양파를 싫어해서 빼는 사람도 있는데 양파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양파랑 토마토의 조합이 좋은 거에요 얼마 전까지 토마토도 비싸서 뺐었잖아요 이러다가 토마토 양파 다 빠지고 지금 패티랑 치즈만 나면 그건 느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맥도날드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인데 외식업체 전체로 번져나가기에는 얘네는 아이템이 좀 다른 거 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윙스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이것을 지금 하면서 윙스탑을 다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먹은 지 제가 1년이 넘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변했을 수도 있고 플레이버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00호점 매장을 낸다는 게 허풍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시장에 적응하는 뭔가 맛을 내놓을 겁니다 맥도날드도 그랬거든요 맥도날드가 지금 중국에서 아침에 죽을 팔고 일본에서 그 일본에서만 파는 우리나라는 애플파이니 뭐 그것밖에 안 팔잖아요 일본에는 새로운 파이를 거기서만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지역별로 특화 상품을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윙스탑도 시도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상승분이 많은 거 같지만 그래도 성장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이격만 좀 좁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일섭의 이 친자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친미한 투자자 시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